안녕하세요. 피부 전문 약국 일라이 약국의 제니퍼 약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땡스기빙 할러데이를 맞이해서 엔타에이징 프로그램 중에서 셀스토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신청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10명을 골라서 저희가 260불 상당의 스킨아날리시스 약사와의 상당 그리고 한번 전문 피부관리사와 함께 이 셀스토리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체험단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희가 공짜로 무료로 이 제품을 조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해요. 특별히 나이 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이 한 50년 정도 이 제너레이션을 다 커버하시는 그런 프로모션이니까요. 그 나이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찾아오셔도 되고요. 셀스토리는 마이크로 니들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스킨스파나 매드스파 같은 데서 아주 가는 바늘로 피부를 자극을 시켜서 콜라겐을 생성하는 그런 시술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천연에서 가져온 그런 재료를 가지고 크림으로 만들어서 직접 피부를 뚫어서 이렇게 바늘로 자극을 시키는 게 아니라 크림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 니들링을 해서 이렇게 문지를 때 그 바늘이 꽂히면서 콜라겐 생성과 그 다음에 이 안에 피부에 있는 색소침착까지도 해결해주고 리프팅 그리고 주름살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픈만큼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픈만큼 아름다워지겠네요. 조금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시고 이게 한 2, 3일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주 천천히 피부 안에서 녹아요. 그러면서 점점 피부 안에서 뭔가가 채워져 올라오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완전히 프로페셔널 용이기 때문에 꼭 이 안에서 전문 피부관리사가 해주시는 1시간짜리 세션을 다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혹시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홈케어 쪽도 준비를 했어요. 이 밑에 있는 건데요. 이 홈케어는 비슷한 단계의 클렌저, 토너, 시럼, 크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이크로 니들링이 숫자가 조금 작아서 좀 덜 아프고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는 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도 약간 저렴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이 트리트먼트를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런 홈케어 제품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4주를 하시고 나면은 정말로 이 전과 다른 걸 확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제조사나 이거 발명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계속하시면 완전히 그 맥시멈의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 다르니까 한 달 해보시고 그 후에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번 체험은 지금 피부가 어떠신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는 그 프로그램하고 같이 끼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하시고 본인이 지금 피부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가 어떻게 이 셀소리를 통해서 이게 개선이 되는지를 체험을 하시고요. 이게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가 블랙프라이데이 때 20%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구매하실 수가 있으세요. 10명 안에 들고 싶은 마음이 확 듭니다. 10명입니다. 10명입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